아니 왜 친구들 그런 거 있잖아. 빨리 와봐. 아 그런 거 누가요? 요새. 아니 이렇게 너무.. 둘 셋 뿅! 안녕! 자 V랜드의 열차 출발합니다. 얼마나 좋아 이렇게 시작하면. 민우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한 건데 아 정말.. 네. 예전에 뭐 잊혔는데 감성 느끼고 너무 좋았네. 아 알았어.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독자분들이 많이 해달라는 게 있어가지고. 그치. 우리가 이제 또 아이돌이었잖아. 한때. 뭘 한때야. 한때 아이돌이었잖아. 지금 마음만은 아이돌이 좋겠다. 우리 V랜드 때 춤을 다 기억하고 있는지 그걸 좀 검사하고 싶으시다고. 되게 떨린다. 검사라고 하니까. 약간 좀 검사받는 기분이라서. 또 못 치면 혼날 것 같고 막 그래. 야 우리 9년차 아이돌이었어. 그러니까 몸에 이거 있어.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랜덤 플레이 댄스를 해달라고. 아이고.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랜덤 플레이 댄스를 오늘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슬리퍼 신고. 슬리퍼 신고. 우리 왜 슬리퍼 신고도 할 수 있잖아. 신발을 신고 옷가나 너무 작은데? 어차피 다 알아. 본생상 사람들이 너무 작은 거 다 아니까. 기억나지? 우리가 이거를 밤낮 없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니? 열심히 연습했지. 뭐 하루에 한 8시간씩 했지? 8시간 뭐 더 할 때는 더 하고. 데뷔가 좀 가면 갈수록 이제 막 2시간 하고. 일단 한번 가고. 우린 나는 자신 있어? 나도 자신 있어. 근데 너 자신 있어? 나? 이건 현역 때도 틀렸잖아. 아 맞아요. 근데 내가 어제 3시에 운동을 하고 와서. 슬리퍼 신고. 그럼 랜덤 플레이 댄스 시작합니다. 가보자. 아무거나 탈게요. 아무거나. 아무데나 탈게요. 아무데나 탈게요. 그냥. 야 거기야? 내가 여기 있는데? 아니. 모르는 것 같아. 아니. 알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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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실. 이제. 공기. 공기. 다음. 가스라왔다. 정홍. 아 뭐. 아니. 아 난 응. 왜. 장 admissions. 입어도 됐을 줄 알아. 네. 멍성. mics. 고작. 헹. 세止uer. 다 Mtn. fin. 어 뭐지? 셀카. 아. 에헤힣. 요거 edit. 아 이게 아니야 아 이게 아니야? 아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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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가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황미나? 너 여기 아니야 형미나 여기 내가 가면 되잖아 맞아 그래 봐봐 널 불안하게 만들 때마다 이상하게 널 깨달게 너 아냐 야 볼트? 나 아 왜 잘 안 돼? 아 잘 아 아 방민이가 오라고 그랬구나 어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아 벗겨졌어 춤을 보고 있어 축하합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맞아 맞아 여기 아 ㅜㅜㅜㅜㅜㅜㅜ 너 여기 뭐하는거야? 잘하는 것 같아. 아... 이거 찍는 게 뭐야? 이렇게 명곡이지 이건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안 눈치 안 눈치 상큼한 거 상큼한 거 야, 반대 아니야? 내가 반대야 안 돼 안 돼 왜 이렇게 잘하지? 너무 잘해줘 뭐하는 거야? 아 이거 너무 좋아 여기 숨 없지로 여기 숨 없지로 나의 맘을 그 외에게 말하며 갈까요? 어 왜 이렇게 숨쉬니까? 오! 까카 해찬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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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내 거야 팬분들이 우리가 이걸 이전 까먹었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내가 볼 땐 우리가 까먹지 말라고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시켜보는 것 같아 민 땀나는 것 봐 진짜 아이돌 커버댄스인데 안 돼 기대된 가르르르르르르르륵 가르르르르르르륵 꼭 그렇게 우리를 시험했어야 속에 후련했냐? 여섯 명이서 이러고 있었는데 맞아 다 같이 이거 저희 광고 아니에요? 연습 후에 땀이 날 땐 어떻게 꺼낸 거야? 이제 해당하는 거 잘해드려야 돼 근데 진짜로 우리가 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도 정말 좋지만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고 싶어하시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것도 보여 드리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우리 땀나는 거 보여요? 그래도 그 해주세요가 약간 좀 우리의 생명력을 깎아서 해주세요 그런 거 알겠는데 그런 거 해주세요 하면 되게 좋겠다 뭐 맛있는 거 먹어주세요 그런 것도 많은데 왜 이런 게 있어? 그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는 우리 하고 싶은 거를 우리끼리 얘기를 해서 우리가 되게 게임을 하세요 아 좋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세요 그렇지만 저희는 또 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은 춤 영상이라든지 뭐 노래하는 영상이라든지 춤 영상은 저희가 힘들어요 아니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고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남이냐 그렇죠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재밌는 영상 또 만들어 볼게요 아쉽지만 보기린드 영상 오버 오늘은 여기까지 네 좋아요와 구독 구독 구독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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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가야 되냐 자 유튜브 촬영이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예 예 민우가 운전해서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하하하하 집까지였어요? 집까지요 아유 쌍둥이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잘하는 게 많네요 인우 없었으면 어쩔 뻔했으니까 저희가 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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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저씨 앞에 보세요 아 네 앞에 보세요 하하하하 무서워 죽겠네요 하하하하 저 그리고 안전벨트를 매주시면 안전벨트 맸어요 맸어요 오케이 잘 쓰죠 맸어요 맸네요 당연하죠 안전벨트는 필수에요 필수 그렇지 여러분 요즘 전자석 안전벨트 무조건이잖아 아 그래요 아 저기 봐봐 저 봐 저기 아플 좀 찍어줘야 돼 저 뭐라 이거 좀 줌을 하고 싶은데 줌을 하고 어 이쁘다 이쁘다 아 이렇게 딱 사진 찍고 싶다 그치 아 누가 해 요즘에 야 요즘에 쟁반 노래방도 이런 거 안 했어 아니 아니 셋 다 들어오나 봐봐 누가 보지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? 그래 앉았다가 이렇게 해서 뿅 하면 시작하는 이게 시작이야 둘 셋 뿅 그럼 얼굴 짠 둘 셋 뿅 아니 여기서 인사를 아 양노스 한 번 빠르게 한번 해볼까? 양노스 한 번 해볼까? 아 이거 몸이 까져 없지나? 와 이거 노래가 이래도 괜찮은데? 까져 없지? 이거 진짜 빠르네? 다 내버려 다 내버려 다 내버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